어떤 말씀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테슬라는 200달러가 깨졌고 파나소닉이 최근에 배터리 생산을 줄여왔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 자체가 잘 안 팔려서 가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테슬라도 우리 2차전지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쪽으로 바라보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반대매매에다가 공매도에다가 여러 가지 수급들이 좀 꼬이면서 계속 밑에 쪽으로 힘을 좀 싣고 있는 그런 2차전지주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주 지금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O 지금이라도 도망가라 싶으시면 X 버텨라 O 도망가라 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버텨라 O 도망가라 X 버텨라 O예요? 버텨라 O? 버텨라 O 버텨라 O 도망가라 X? 버텨야죠. 버텨라 O 알겠습니다. 민정희 팀장님은 2차전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한 1, 2분 정도. 이상엽 의사님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핵심만. 네. 아, 뭐 참 2차전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좀 보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속상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빠져있는 상태라서 이 구간에서 손절은 저는 좀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한 가족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 2년 버티면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씩 빠졌기 때문에 좀 버텨야 되는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먼저 기술적으로 테슬라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고점에서 여기 1번 하락 갭을 만들었고 이번에 두 번째 하락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갭을 좀 메우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너무 멀리 있고요. 두 번째 230달러, 240달러의 갭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좀 테슬라는 지지부진할 것 같고 일단. 그 다음에 오늘 하나 영향을 준 게 온세미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칩 쪽에 온세미가 당 4분기 가이던스를 보정적으로 줬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갭 하락이 열리면서 큰 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또 메워줘야 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주가 하락한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세미 영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매출액 전망치 또 하향 조정 이게 이제 테슬라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테슬라 쪽도 앞으로 별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의 내년도의 전기차 인도량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150달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이 내용들은 제가 한 두세 달 동안 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후행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투자 지연이라든지 이 소식이 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 저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요즘 좀 드리고 있는데요. 캐즈미라는 게 있습니다. 캐즈미 뭐냐 하면 신기술이 처음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원래 어댑터들이 이렇게 수요가 좀 올라오다가 대중적으로 하기 전까지 순가적으로 수요 절벽이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테슬라의 자동차를 막 신기하게 다닐 때 쳐다볼 때 그때였고 지금은 아무도 거의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벗어나야 되는 구간인데 내년도까지는 이 부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벗어나려면 결국에는 전기차 가격 인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내년도에 배터리 원가 인하라든지 기술 혁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이 캐즌 구간을 지나면 저는 내년도 한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 쪽 다시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이 지금은 이미 손절하게 늦었다. 버텨라 말씀을 해주셨고 이상협 의사님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네, 많이 하락했고요. 섹터의 부정적인 영향도 주가에 많이 작용했는데 시장 영향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2차 전지도 당연히 안정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시장 여기서 매도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도 그런 시점에서 섹터만 보지 말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또 안정을 찾아갈 거다. 그래서 시장 영향도 같이 받았다. 그런 거에도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11월 중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1월 중순 에이펙 정상회담, 또 미국의 예산안 매듭 지어야 되고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 언제 상장하죠? 11월 17일 상장합니다. 또 그날이 미국 예산안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상장이 시장 영향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흥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순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하나하나만 버티면 결국 잘 갈 종목 이상협 이사님은 포스코딩스 적어주셨고 네, 포스코딩스 민재기 팀장님은요? 저는 지금 편지는 살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 EB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